엄마나 돈 벌었어. 공연 안 하고 돈 벌었어 엄마. 공연? 뮤지컬 거라서. 아 뮤지컬 거예요? 그러면 노래 한 곡 해주실게요. 죄송합니다. 아 왜요 노래 한 번 해주세요. 왜 이렇게 뒤로 가세요 일로 오세요. 케이 같은 베개. 자 갈게요 시작. 똑같은 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면. 어디서든 울고 있을 거라고.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.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. 저 진짜 반했어요 진짜로. 나 지금 반했다.